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도자가 된 요수아가 요수아 24장 29절에 보니까 110살에 세상을 떠납니다 그런데 요수아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자기 백성들을 향하여 유언의 말을 남겨요 저를 보세요 유언 참 중요한 말씀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난 땅에는 사람들이 싹 없어진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의 원주민들 여러 부족의 원주민들이 있었는데 그녀들은 한례받지 못한 우상을 섬기는 이방 잡격들이었어요 이 요수아 23, 24장을 읽을 때마다 참 감개가 무량하고 참 여러분들 기가 막힌 그런 기억들이 있어요 제가 옛날에 1982년도에 32년 전에 전주에 집회 내려갔다 제가 간경화로 쓰러져서 예수병원에 입원해서 여러분들 두 달을 넘기지 못하겠다고 하는 사용성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누워있다가 죽을 것이냐 뛰다 죽을 것이냐 생각하다가 어느 단에서 제가 쓰러지더라도 말씀을 증거하다가 쓰러지겠다는 결심으로 여러분들 제가 퇴원해서 교회를 왔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저 대구에 있는 칠곡교회 통합적 칠곡교회를 집회를 가면서 주일날 제가 설교했던 것이 오늘 본문 말씀 14절 15절 16절의 본문 말씀이에요 그때 제가 참 여러분들 잊지 못하는 것이 내가 죽기 전에 나는 어쩌면 집회 다니다가 죽을지도 모르는 그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내가 죽기 전이라는 건 제목으로 이 설교를 했어요 보라 나는 오늘날 온 세상에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 하나님 요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일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의 마음과 뜻에 아는 바라 너희 하나님 요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요가께서는 모든 불길한 일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 하나님 요가께서는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조라기까지 하실 것이라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요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에게 절하면 요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망하리라 오늘 요수하는 자기 백성들에게 유언하기를 이방 잡족들과 피를 섞지 말며 그네들이 섬기는 신들에게 절하지 말며 왕래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가 속히 망할 것이다 참 여러분 기어막힌 유언의 설교를 남기고 떠나가죠 요가서는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과 친하라 하나님과 친하라 따라서 왜 하나님과 친하라 가끔 제가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롱이 보고서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집사님 권사님 나하고 좀 친합시다 여러분들 목사와 좀 친하시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난 가끔 보면 지가 막힌 꼴을 봐요 길에 지나가다가 어떤 집사나 이런 사람들이 나를 딱 보잖아요 내가 못 봤으면 괜찮고 있어 보면 얼른 골목으로 도망가 또 교회에서도 나를 딱 보면 얼른 딴 방으로 싹 들어가고 싹 돌아서 있어 난 그러면서 교회를 왜 나오는지 모르겠어 그런데요 그러면서도 10년, 20년, 30년 변덕 없이 교회에 나오는 거 보면 그것도 기적이야 목사와 좀 가까이 하십시다 좀 친하세요 그리고 목사가 가슴소부터 울어자는 축복기도 하게끔 만드세요 오늘 8절에 오직 너의 하나님 요가를 친근히 하기를 오늘날까지 날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복을 받고 나라가 태평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멀리하면 조주를 받았고 나라가 외적의 침략을 받아 흔들리거나 망했어요 오늘 이 교훈은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한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영원토록 명하신 말씀이요 첫째 하나님을 멀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12절, 13절을 보면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올무, 너희가 좀 점령한 가난 땅의 그 원주민들 우상순배하는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사람들과 너희가 가까이 하면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도시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필경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절하리라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16절에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망하리라고 했어요 한마디로 하나님을 멀리하면 되는 일이 없고 그 결말은 멸망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은 하나님이 명하신 말씀을 과소평가하고 소홀히 취급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우리가 성경 말씀을 떠나서 공자 선생도 유교의 교주 공자 선생도 이런 말 했어요 순천자는 흥하고 욕천자는 망한다 하루의 뜻을 순종하는 자는 흥하고 잘되고 하루의 뜻을 거역하는 자는 망한다고 했어요 한마디로 인간의 생사와 복을 주장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이거 거역 기억하세요 그래서 사무엘상 2장 6절에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며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며 천낙을 보낼 수도 있고 지옥 보낼 수도 있고 부자 만들 수도 있고 거지 만들 수도 있고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했어요 하나님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자문 16장 9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시라 했어요 오늘 12절을 보면 너희가 만일 퇴보하여 너희 중에 빠져 남아있는 이 민족을 칭그리하여 더불어 혼인하고 피차 왕래하면 그들이 곧 올무가 되고 도시 되고 채찍이 되고 가시가 되리라고 했어요 우린 여기서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생사와 흥망이 갈라진다는 사실이에요 이 주여성을 깨닫게 된 여호수와는 오늘 24장 14절에 너희 열조가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지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여호와만 섬기라 라고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저는요 이제 엊그제 우리 민족보험학운동본부 저 인천에서 목사람들 모임이 있었는데 제가 오늘 설교할 때 이런 설교를 했어요 이 국가의 재난 국가의 환란은 우리 기독교 책임이다 내가 왜 이런 말을 했느냐 하면 잘 들으세요 1938년 평양소문교에서 조선예수교 장로에 27회 총회가 있을 때 그때 홍덕기라고 하는 분이 총회장이었는데 그때 여러분들 일본 신사에 참배하는 것은 우상선배가 아니라 국민의례다 그걸 결의하고 총회에서 결의를 하고 총회 중에 잠시 정회를 하고 다들 목사들이 장로들이 나가서 신사에 가서 참배를 하고 돌아와서 개회를 했어요 이건 하나님을 배신 배약 배도하는 우상 숭배한 무서운 죄거든요 그 후에 여러분들 남북이 갈라지지 않았습니까 또 1949년에 조선신학, 고려신학, 총회신학이 장로교가 세파로 쫙 갈라질 때 그다음에 1950년에 여러분들 유교가 터졌어요 이것이 우연만은 아닙니다 또 1959년에 WCC 여러분들 작년에 부산에서 있었던 세계 WCC, 타워 WCC는 여러분들 종교 혼합주의야, 다원주의야 그래서 거기는 기독교 모임이 아니라 천주교 신보도부터 초기경부터 송국회부터 여러분들 장로교, 감리교, 기장층 여러분들 구세군 선공회 다 모여서 무당이 크수라고 무당이 크수라고 종교 혼합을 여러분들 하면서 대대인 축제를 했어요 그것도 하나님 앞에 조도 받고 멸망당을 죄악인데 1959년에 WCC, N.A. 보수와 신신학이 갈라진 후에 그다음에 4.19가 터지고 자유당 정권이 무너져서 국가에 혼란이 왔어요 난 이번에 여러분들 2014년 5월 22일 날 여러분들 분명히 기억하세요 이 방송에 전국의 세계에 다 나가는데 천주교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천주교는 태양신을 섬기는 우상의 집단에 불과해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얼마 전에 세상 떠난 김수환 추경이라고 하는 사람이 불교든 기독교든 어떤 종파이든지 다 구원이 있다고 그랬고 이번에 왔다간 교황이라고 하는 사람은 핸대는 소리가 예수 믿지 않아도 어떤 종교를 갖지 않아도 사람이 착하게 양심적으로 살면 구원받는다고 그랬어요 이건 마귀 소리고 그 사람은 지옥 갈 사람이 그러나 분명히 4전장 4장 12절에 다른 위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이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구원은 오직 예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난 5월 22일에 천주교와 WCC가 직제일치 싸이를 했어 직제일치는 뭐냐면 앞으로 점점 신학과 커리큘럼 성경 모임 이걸 같이 하고 서서히 합쳐서 나중에 총회장이 추경이 되고 노회장이 주교가 되고 목사가 신부가 된다 나는 어제 깜짝 놀랐어요 그저께 우리 장년들이 모여서 한다는 소리가 난 몰랐는데 천주교에서는 한국의 모든 교파가 다 천주교로 흡수됐다 이따 소리 하더래요 그런 근거를 만들어준 WCC에 해당된 교회들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저주하실 거예요 이번에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풍란이 올 겁니다 여러분들 나라와 민족을 해서 뜨겁게 나를 사랑하시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망가질 때마다 쌈이 갈라질 때마다 풍란이 꼭 일어났어요 참 안타까운 얘기 여러분들 이방 잡족들과 유합하고 피를 섞는 것은 이것은 여러분들 배신 배약 개폐도하는 무서운 죄악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친근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9절에 오늘날까지 너희를 당할 자가 하나도 없느니라 10절에 보면 너희 중 한 사람이 천명을 쫓으리니 한 사람이 천명을 쫓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 이것은 꼭 우리가 칼을 들고 총을 들고 싸우는 전쟁에만 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업이나 가족 문제나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을 친근히 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 증거를 하나 대해드릴게요 1967년에 이스라엘과 아랍 연합군이 전쟁을 벌였습니다 보세요 이스라엘은 그 당시 300만 밖에 안 되는 여러분들 손바닥 많은 나라예요 우리나라 강원도 많은 나라예요 그런데 그 위에 바로 요로단이 있죠 그 옆에 그 거대한 에지프트가 있죠 그 밑에 이락이 있죠 시리아가 있습니다 이 시리아, 이락, 요로단, 여러분들, 에지프트 이 네 나라가 그 손바닥 많은 조그만 나라를 일시에 공격을 했어요 아주 지구상에서 이스라엘의 유태민족들을 읍세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런데 그 전쟁이 6일 만에 끝났습니다 그 전쟁이 6일 만에 끝났는데 세계 전쟁 역사일의 최단 전쟁인데 잘 기억하세요 그 아랍 연합군은 그 요새 동안에 1만 5천 명이 죽었습니다 전투기가 430대가 격추당했어요 탱크가 800대가 불에 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비행기 40대가 불에 탔고 죽은 사람 밖 803명입니다 이쪽은 1만 5천 명, 이쪽은 803명 이쪽은 탱크가 800대, 비행기가 430대인데 여기는 비행기 40대 격추하고 끝났어요 전쟁에 대승리를 했어요 그때 너무나 자라치는 액군은 모에서의 다이안 장군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계를 향하여 우리는 세계 어느 나라와 전쟁을 해도 우리는 승리할 것이다 왜? 우리는 최신 무기를 개발했다 그래서 전 세계가 다 그 무기가 도대체 뭐냐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질문했을 때 내가 어떤 날 그 최신 무기를 공개하겠다 세계의 이목이 다 집중됐습니다 그때 모세 타연 장군이 이 성경을 가지고 기자회견 장소에 나왔어요 최신 무기는 바로 이 성경이다 할렐루야 왜? 하나님께서 애교에서 나와 젖과 꿀이 오는 가난 땅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에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기업으로 허락하겠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영원히 이 땅은 너에게 축복으로 주시겠다 약속하셨으니 온 우주 만모를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업을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다 변함이 없을 것이다 우리는 누구와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다 할렐루야 최애급기 14단기 17조를 보면 여호와께서 애교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셨다 그랬어요 우리가 쉽게라는 영화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로에게 해방용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 땅으로 향해 진격하는데 앞에는 홍해가 딱 가로막혀 있어요 뒤에는 애굽의 추병들이 다시 따라옵니다 진퇴한 날이었어요 그때 모사가 지팡이 들어 홍해를 댔을 때에 홍해가 쫙 갈라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팍 홍해를 건넜는데 그다음에 애굽의 추병들이 말을 타고 막 달려와서 홍해에 다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물을 그냥 덮으셨어요 한순간에 애굽 군사도 추병들은 몰살당하고 이스라엘들을 무사히 다 건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경이야 성경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면 모든 것이 다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래서 우리 손복의 성도들이 다 잘되길 바라요 축복받길 바라요 여러분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고 그 하나님을 친근히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너비듐에서 애굽에서 나와 첫 번 전쟁이 벌어지죠 그때 전쟁터를 바라보며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 이겼어요 손을 내리면 암말리기 이겼어요 그 모습을 바라보던 아론과 훌이 돌을 갖다 맞춰놓고 모세의 손이 해가 질 때까지 내려오지 않도록 붙잡고 있으니까 이스라엘의 전쟁에 승리했어요 그 후에 출애급기 14장 14절 4절을 보면 내가 아말렉을 도마라여 하나님 말씀이요 내가 아말렉을 도마라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아말렉을 내가 도마라여 멸살시켜 천하에서 아말렉을 기억하는 사람이 없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16절을 보면 요하가 아말렉으로 도마라서 대대로 싸우리라고 했고 10편 46편 9절에 하나님이 전쟁을 쉬게 하신다고 그랬고 10편 76편 3절에 하나님께서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개치신다 한마디로 전쟁을 쉬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요 전쟁을 이기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요 전쟁 물자를 깨트리는 것도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하늘을 위하 그 인간의 생사화봉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을 친근히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 인생도 운동 경기도 사업하는 것도 전쟁으로 비유됩니다 그래서 전략이 필요하고 작전이 필요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전략을 짜느냐가 상당히 중요해 거기에 승패가 결정나요 여러분들 나라도 시도 교회도 어떤 지도자가 결단을 내리고 여러분들 어떤 지도자가 리더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친근히 하십시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과 친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6절을 보면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야라 그것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 요소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고 요소의 신하였어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여러분들 저는요 세상에서 제일 싫은 사람이 변덕 떠는 사람이야 변덕 떠는 사람 이왕 하나님 의지했으면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제발 변덕 떨지 마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말이 성경에 수도 없이 있어요 오늘 6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삼으라고 하십니다 기초가 흔들면 안 된다 이 말이 신앙도 말씀에 뿌리를 내렸을 때에 비바람이 불어도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제가 늘 강조하는 바람직한 목표와 바람직한 신앙 생활은 지정의가 겸비된 신앙이요 한번 따라서 봐요 지정의 지가 뭐냐 말씀을 편히 많이 읽어서 말씀 위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굳굳이 쓴 신앙이요 말씀에 굳굳이 서면 첫째 2단에 넘어가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에 굳굳이 설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하루에 한두 장씩 두세 양이라도 꼭 말씀을 읽어 양식으로 삼는 여러분 되어질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 위에 굳굳이 섰으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 부르셔 기도하셔서 방문의사 통변에서 가지가지 의사를 체험하는 정적인 신앙 우리가 말씀을 깨달았으면 체험적 신앙을 알았으면 이제는 실천에 옮기는 항암 있는 신앙 이것이 의적인 신앙이 지정의의 신앙이 겸비되어 온전한 신앙이지 지적으로 치우치든 정적으로 치든 의적으로 치우치면 교만하게 이를 데 없어요 엉터리 없는 신앙이 돼요 가끔 제가 집회를 가보면 어떤 교회는 너무 은사면으로 치우치다 보니까 교인들이 붕 떠있어 안정되지를 못해 또 어떤 교회는 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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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경 공부 여러분들 해가면서 지적으로 치우치다 보니까 교회가 쫙 까부러져서 아주 차가워요 어떤 교회는 맨날 행암만 주장하는 의적인 신앙만 강조하는 교회가 있는데 이것은 온전한 신앙이 아니에요 다시 한번 따라서 봐요 지정의의 신앙이 겸비되어 온전한 신앙이에요 제발 여러분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셔서 예수 만날 수 있는 여러분 되어질 바랍니다 우리가 수십 년 신앙 생활에도 체험적 신앙 없으면 가짜요 말숨에 굳굳이 서지 못하면 이 단에 넘어가요 이상간만 보이면 저게 진짜인가 보다 쫙쫙 넘어가 여러분들 두 번째 하나님과 가까이 나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오늘 7절을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들에게 가지 말라 그들의 신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르쳐 맹세하지 말라 그들을 섬겨나 철하지 말라고 했어요 12절을 보면 그들과 혼인하지 말고 왕례도 하지 말라고 했어요 11절을 보면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며 너희 하나님 요하를 사랑하라 하를리야 하나님 뜨겁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하면 어떻게 다른 신을 섬기며 다른 신에게 절하며 어떻게 이방 잡족들과 피를 섞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성경 66권에 보면 3만 2,500가지의 축복의 약속의 말씀들이 있는데 이 말씀들이 다 조건부적 축복이에요 마태복음 7장 7점은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만날 것이요 두드리라 여러 줄이라 다 조건부여 난 여러분들 우리의 성도들이 다 축복받아 잘 되길 바랍니다 망하고 저주받지 않길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너희가 온전한 10의 1조를 바쳐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나를 시험하여 할문을 여고 너희 집 곡식장구에 곡식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짜나보라 만굴의 요하의 말이니라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 전 세계가 다 쓰는 콜게이트라고 하는 치약 있죠 그 치약회사 콜게이트는 자기 회사 전 수입의 50% 10의 5조를 하나님께 드려요 그런데 우리 교회나 딴 교회나 큰 기업을 하는 사람들 11조 내는 걸 보면 엉터리 없어 그 당시는 왜 11조 생활하네? 저 11조 생활 하는데요 그런데 왜 이렇게 적어요? 그러면 재받는 월급에서 11조 생활하죠 그건 11조가 아니에요 11조는 사업하는 사람은 자기 사업의 전체에서 여러분들 사업 전체 수입의 1조를 마치는 것이 11조예요 여러분들 온전한 11조의 생활을 자라는 게 약속받은 창고에 쌓을 곳이 없는 복으로 바다 복으로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어지길 바랍니다 지금 보세요 세계적인 거부도를 보세요 록펠러부터 많은 세계적인 기업들이 보면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 다 11조 생활 10의 2조 10의 3조 10의 9조까지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은 약속하면 거짓이 없어요 열면 닫을 적하고 닫으면 열 적 없는 축복이 말 줄 믿으시오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요수하 24장 15절에 요호사는 나와 내 집은 요호를 섬기했노라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섬기던 바하슨과 아세라슨을 섬기면서 신천 신지에 들어와서도 양단에 걸치고 있었어 그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여 요호하수에 오수하게 나와 내 집은 요호를 섬기했노라 너희들은 어느 신을 섬길 것인지 오늘날 택하라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엘리아는 하나님이냐 바하리냐 선택을 외쳐서 바람한 백성들은 입을 다물고 있었어요 하나님과 친하고 하나님을 사랑했을 때 이스라엘 왕조도 빛났고 번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때 왕조도 그 주변도 망했어요 보세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왕이 40년을 왕로로 됐습니다 다윗도 똑같이 40년 왕로로 됐어요 그런데 사울왕은 당대에 끝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뜻대로서는 하나님을 가까이 했던 다윗은 대대로 왕조를 이어나갔고 그 가문에서 인류의 구원자 예수님께서 탄생하지 않았습니까 할리야 그래서 자문 14당 22절에 보면 소원인의 산업은 자자손손 끼쳐도 하나님께도 축복하는 사람은 그 재산이 대대로 흘러내려가지만 죄인의 재물은 의인으로여 쌓이느니라 할리야 죄인의 재물은 의인으로여 쌓이느니라 그렇습니다 10편 145편 1절에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죄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사랑하는 성도러분들이여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을 친근히 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과 지금부터 영원까지 동고동락하므로 여러분 앞길은 형통하고 여러분 삶은 축복된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멸류관 상급받을 수 있는 지혜로운 우리 성복의 성도들 다 되어지기를 또한 지혜 있는 우리 전 세계 시청자들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